명예별숲 리그 1, 빅터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드 컴퍼리아말로 최고의 기업이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오셨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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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을 버려선 안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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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장면을 연출하게끔 만드는 것 크게 작전병이 할 일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울정크가 폭증하다니. 뭔가 계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응.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이상현상 설명이 안 돼. 동감입니다. 큰일만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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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폐장치 작동. G22. 해터펄트에 위치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을 버려선 안 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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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라... 이걸 또 타고 싶진 않았는데... 역시 난 비행기가 싫어... 2시간 동안 쥐고 있어! 2시간 동안 쥐고 있는 깜짝이야. 2시간 동안 쥐고 있는 중... 3시간 동안 쥐고 있어. 2시간 동안 쥐고 있어. 가위바위드 그레이스 시티 혹시 그레이스 시티에 대해 얘기 들은 게 있으신가요? 응, 들어본 적 있어 클라우드림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라며? 클라우드림 서부에서 유일하게 푸른색 하늘이 보이는 곳이 그레이스 시티에요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푸른 하늘이라... 갑자기 속이 안 좋아졌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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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이 바이바이! 암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캐서린에게로 소울 덩크들이 몰려들고 있어. 어서 서둘러줘. 징그럽게도 달라붙네. 다 꺼져버려. 캐서린은 조정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니 서둘러주세요. 캐서린은 조정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서린은 조정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서린은 조정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서린은 조정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서린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캐서린은 조정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힛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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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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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라! 으이! 휴! 으앗! 으앗! 바이바이! 아! 하이파! 으앗! 컷! 쉘터 내부에서 조우했던 소울 정크입니다! 주의해주세요! 캐서린을 노리고 돌아온 거야? 그렇다면 산산히 부서줄게! 오셨나요? 저, 전 괜찮아요. 저 때문에 계속 고생만 하시네요. 아, 오셨어요? 나는 그만두에 으흠 으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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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헉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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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인! 개설인이야! 이런 짝이라! 카토돌이 박성체. 사람의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개설인! 중령님! 개... 개설인... 나다, 에비다! 개설인... 걸쳐! 개설인! 죽여줘 끝내다 미안해, 캐서리 끝내다 캐서리는 편안하게 캐서리 미안해 날 날 용서하지 말아줘 저와 이른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대로 조용히 잠들게 해주는 것뿐이죠 이 비극을 끝내고 싶으시다면 저와 맹세해주세요 힘을 원한다고 말해주세요 내놔 맹세할 테니까 내놔 힘이 덤보도 꼭 닦아 내놓으라고 네 계약은 섭립됐어요 이제 당신의 마음대로 싸워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아빠 미안해요 캐서린 미안하다 미안하다 캐서린 질무원 고마워 한글 네드컴퍼니 소속 용병, 랄프라고 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을 버려선 안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